오늘 갈라디아스 3장 15절에서 29절을 다룹니다. 사실 설교때는 설교를 보신 분은 우리가 다루지 않은 부분도 오늘 다룬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 부분이 생각보다 중요한 흐름에 있다 보니까 다룰텐데 아주 많은 내용이 들어있지만 넘어갈 것은 넘어가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꼭 읽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만들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스 3장 15절에서 29절로 3장이 끝납니다. 그 첫 번째 파트 1은요. 아브라함 모세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15절에서 22절을 다룹니다. 먼저 말씀을 읽기 전에요. 먼저 지난 시간까지의 복습을 잠깐 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올 것에 대한 개호를 언급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바울은 갑없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시키기 위해 성경, 구약으로 초청합니다. 오늘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기원전 주전 2000년 무렵에 아브라함에게로 그리고 그보다 몇 세기 후에 살았던 모세에게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19절에 중보자라고 표현된 게 바로 모세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과 모세를 대조한 후 그 둘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과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20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15절에서 18절은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패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이어서 19절에서 22절은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밝게 드러내며 율법은 약속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율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 율법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기능이 무엇인지도 오늘 분명히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로써 저는 여러분들이 그 율법에 대한 이해가 아주 명확해지지 않으실까라는 기대를 많이 갖게 됩니다. 1번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제가 읽습니다. 같이 한번 임소거 상태에서 따라 읽어주세요. 15절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관리를 예로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에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희 후손에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패하지 못합니다.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져 주셨습니다. 아멘 이 구절에서 바울은 지금 이제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과 모세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단순히 그냥 성경 이야기를 딱 하지 않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사회 속으로 익숙한 어떤 한 예를 들어서 가져오는데요. 바로 그게 유언장입니다. 유언 유언에 대해 예를 유언을 가지고 끌어와 가지고 이제 이 율법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약속 그 둘의 관계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 1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요. 변경될 수 없는 유언장이라는 겁니다. 유언장의 특징이 변경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읽어볼게요. 유언장은 유언자가 죽은 후에 어떤 사람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유언장에 뭔가를 추가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 이때 이 약속이란 말이요. 유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실제로 언약이라는 표현을 갖고 있죠. 어쨌든 이 하나님의 약속은 당연히 변경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과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유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과거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궁극적으로 영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유대인들에게 가난한 땅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구원, 영적 유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진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단어에 암시되어 있다고 바울은 주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후손들이라는 복수로 표현하신 게 아니라 후손이라는 단수로 구약성경에 표현하셔서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또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집합명사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신약시대를 사는 바울이 구약성경을 해설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날 구약성경을 해설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구약성경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구약해석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재미있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 해석을 또 한 번 더 듣는 거죠. 바울의 해석을.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석한다고 합니까? 구약성경 창세기 여기 보면 13장 15절 17장 8절에 있는 이 후손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표현된 것이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 집합을 의미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포인트 2.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 이 15, 18절에서 나타나는데요. 이 특징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지금 우리에게 유혹한 것도 이 내용입니다. 갑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해야 할 일도 순종해야 할 율법도 확립해야 할 공로도 성취해야 할 어떤 조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유언장처럼요. 미래 세대에게 유혹을 갑없이 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유언장처럼 이 신적 이 약속 유언장은 절대로 변경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신의 유언장을 폐기하거나 수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또한 이 18절에서 이런 표현이 막 마지막에 적혀있죠. 주셨습니다라고 세번역되어 있는데요. 주신 것이라는 이 표현. 헬라우르 케 카리스타이라는 것이요. 이게 중간에 카리스라는 선물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카리스로 보셨을 거예요. 이게 선물, 은혜 이런 표현인데요. 이게 문법적으로 완료형인데 이걸 굳이 문법을 그대로 살려서 표현하면 이 유언의 특징이 더 잘 드러납니다. 변함없는 것이기도 하고 그 유언이 쓰여진 현재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유언, 그 유언장이다. 그런 약속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문법적 특징도 갖고 있죠. 그걸 다 살려서 지금 바울은 성경을 쓰고 있는 거고 부약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첫번째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을 더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인도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19절에서 22절은요. 율법의 큰 기능이 딱 드러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은요. 두가지 질문을 물으면서 스스로 물으면서 그거에 대답을 하는 방식으로 율법의 기능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율법의 용도는 무엇일까? 일단 읽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율법은 왜 있는 걸까? 율법의 용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걸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아주 잘 성경적인 내용 안에서 잘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오늘의 내용이 더해질 겁니다. 자, 19절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19절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개자는 한쪽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자, 일단 이 9절에서 20절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느낌이 있어요. 실제로 20절 번역이 조금 모호한 느낌을 줘요. 이게 문자 그대로 번역해놓은 느낌인데 이거를 이제 좀 편하게 해설을 해드릴 거고요. 일단 이 본문을 이해하기 이전에 지금 사도바울이 주장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지금까지 들어왔죠. 자, 이 사실을 유대주의자들이 듣는다면 if 자, 이 같은 분노를 아마 표현할 겁니다. 이 가정을 제가 한번 써본 거예요. 이 가정을 써보고 나서 율법의 기능을 볼 겁니다. 자, 제가 연기를 해볼게요. 유대주의자입니다. 사실 이게 사도행전에서 사도바울이 실제로 들었던 말입니다. 사도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갔을 때 이제 다시 잡히게 되거든요.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그 잡혔을 때 이제 그 다른 지방에서 예루살렘에 이제 소위 말해서 성전에 순례하러 온 사람이죠. 그 유대인들 이방인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바울을 보고 이 사람 우리 지역에서 이 이상한 율법을 비방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뭐 그런 막 얘기를 해요. 그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마치 이 표현이 지금도 여전히 이 포인트에서도 유효한 것 같아요. 왜 이걸 얘기를 했냐면요. 지금 이 유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기능과 바울이 밝혀줄 참된 율법의 기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유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기능은 지난 시간에 복습을 한번 떠올리면요.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통해서 생명이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살아있는 자 의로운 자가 된다라고 받아들여질 만한 자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포인트 1 바울이 밝히는 율법의 기능은 이것입니다. 1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들이 구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겁니다. 율법의 주 역할은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를 범법으로 바꾸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여러분 이 죄가 누군가가 이거 죄가 아니라 이거 죄입니다. 라고 누군가 말해주지 않으면 사실 죄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지 알려주려면 어딘가 이게 죄다라는 게 쓰여있어야 되잖아요. 네. 신호등이 있으니까 우리는 신호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자. 그 괄호한 걸 제가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이전에는 악한 것인지 몰랐던 그리고 세속적 도적 도덕 세속적인 도덕 기준에 따르면 악하지 않은 그런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을 위반하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악행을 법적인 범죄로 만들기 위해 더해진 겁니다. 죄가 하나님의 뜻과 권위에 대한 반역으로서 죄된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이게 죄라는 걸 알려준다라는 거죠. 율법이. 율법이 없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죄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포인트 2 자.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이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20절의 해석인데요. 20절의 이 말은 일단 중계자는 중보자라고 표현된 건 모세를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그 당시 히브리 민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전달받아서 그것을 대연해주는 중보자 혹은 중계자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있고 그 모세 또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서 모세가 한쪽에만 속하지 않았다. 이 말이 뭐냐면요. 지금 모세가 지금 20절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계속 앞서 15절부터 쭉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바울은 15절에서부터 어떤 구도를 지금 계속 유지해가고 있냐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율법을 받은 모세 이 두 계기를 지금 딱 놓고서 마치 바울이 처음으로 주는 인상은 마치 이게 대립하는 것처럼 느낌을 주고 있었던 건데 실제로는 대립이 아니라 20절에 보면 대립이 아니라 이 모세도 이 한쪽에만 속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한 분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걸 얘기 대립이 아이처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20절에서 딱 말하는 거예요. 다시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15절에서부터 지금 흐를 플로우가 나오는 건데요.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구도로 먼저 쩔기를 짜놓고 시작한 겁니다.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율법을 받은 모세 이 둘 이 둘을 마치 대립한 것처럼 15절에서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대립 구도가 진짜 대립 해서가 아니라 그냥 설명을 위한 수집 수평에 놓고 설명을 하는 것 뿐이었고 실제로는 무엇이었냐. 이 모세 율법을 받은 이 모세도 사실은 이 한쪽에 속한 게 아니라 사실 한 분이신 하나님께 속한 거였다. 그러니까 이 대립 구도가 아니라 하나였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두 가지가 대립이라면 하나님은 두 분이 셈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율법을 받은 모세 이 약속과 율법 이 두 개가 대립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다? 하나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이게 마치 하나가 아닌 것처럼 지금 너희들이 얘기하는 셈이다라는 걸 지금 바울이 사실을 까고 있는 거죠. 그들의 논리를 완전히 뒤집고 있는 거죠. 그들의 논리를 알기 때문에 이 대립구도를 가지고 온 겁니다. 이 15절에서 이 풀러가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16절과 17절에 보면 특히 그 내용이 나와요. 16절에서 이제 그 아브라함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고 17절에서는 430년 뒤에 생긴 율법 이라고 하는 게 바로 모세를 말합니다. 430년이라는 시간적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에서 모세까지 모세가 정확히는 그 언약을 신해산에서 언약을 받는 그 시기까지 430년이라는 그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중간에 두고 마치 대립한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우리가 방금 읽은 19절과 20절에서는 사실은 그거 대립하는 거 아니야. 따로따로 아니야. 모세 또한 한쪽에 속해 있는 어떤 한 측면의 편이 아니야. 하나였어. 하나님 한 분이야. 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번역이 좀 세번역뿐만 아니라요. 개역계정도 심지어 조금 번역이 애매해요. 그러나 그러나 이렇게 돼 있어요. 19절 20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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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게 개역한글이 조금 더 나아요. 느낌이 뉘앙스가 이게 but not a but b 처럼 이해하는 게 더 원문에 가까운데요. 이게 우리말 번역의 대부분은 not 이런 식으로 but but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치 번역을 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생각할 게 전혀 없이 그냥 제가 딱 여기 적어놓은 이대로 생각하시면 충분합니다. 영어 번역도 잘 돼 있어요. 영어 번역도 아주 잘 돼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약속과 율법이 대립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그러면 약속은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었지만 약속의 어떤 행위나 조건이 있었나요? 아니요. 약속 조건 없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거져주신 약속이었거든요. 율법도 어떤 그런 무언가 없었거든요. 거져주신 율법이었거든요. 거기에 담겨 하나님의 마음과 태도와 정신 모든 뉘앙스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도를 바꾸신 거나 뭐 갑자기 하나님이 이제는 옛날에는 하나님이 따뜻하게 되었다가 이제는 너 말 안 들으면 내가 회출이 들 거야 이렇게 막 격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하신 하나님이란 사실. 한결같은 하나님이란 걸 지금 바울이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심지어 후자의 하나님으로 마치 이게 매를 들고 언제나 우리를 따라다니고 쳐다보고 나를 감시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많죠. 그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을 또 던지면서 율법의 기능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겁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한 거예요. 제가 21, 22 읽어볼게요. 21절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개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됨은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크리스토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율법과 약설 관계 더 분명하게 알려드리면요 제가 위에 읽어볼게요. 사실상 요약인데요.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은 이겁니다.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유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약속의 필수 조건이었어요. 약속만은 안된다. 율법이 있어야 된다. 지켜야 너희들이 지켜내야 약속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주장 오늘날에도 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전문학적으로도 성진님이 그거 가지고 논문도 쓰셨었어요. 학부 때부터 그거 파셨고요. 진짜 많아요. 이게 복음의 선명도를 되게 떨어뜨리는 명제가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먼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실제로 이걸 이렇게 믿는 현대 신앙인들 종교인들 학자들 되게 많아요. 이걸 따르는. 왜냐하면 그걸 따라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뭔가 우리의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반대합니다. 윤리적이고 쉽지 않다라는 게 아닌데 이걸 반대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닌데 자꾸 유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드러내는 율법과 약속의 조화에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점. 약속을 거저 상속으로 받는다는 점.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약속이 더욱더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약속이 더욱더 딱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중간 점검을 해봅니다. 이건 좀 건너뛸게요. A는 좀 건너뛰고 이건 한번 읽어봐주시면 좋겠고요. B 율법의 목적 이것만 좀 볼게요.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요. 사람의 기준에서 나 스스로도 존경할 만한 나의 어떤 모습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좀 센 말 같지만 실제로 율법은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내가 반역적이고 내가 죄 있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실 저는 여기는 없는 내용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유튜브로 많이 봤던 신앙적으로 저도 침체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한때 많이 봤던 목사님이 있어요. 외국 목사님인데 자꾸 하셨어요. 소천하셨는데 알시스프로리라는 외국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진짜 이 복음을 교리적으로 정말 선명하게 잘 드러내는 것으로 정말 탁월하시고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어떤 강연에서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일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키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예배 시작 그러니까 그 강연 시작 하기에는 기도하시면서 그 구절을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 이 땅을 갈라서 우리를 당장 집어삼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냐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도하면서 고백하는데 아 그게 전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게 때로는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 같은 인식인 겁니다. 이 율법의 목적을 말하는 이 뉘앙스가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나의 나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당장 내가 선 이 땅이 갈려져서 나를 삼켜도 나는 아무런 변호도 못할 정도로 그럴 사람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계속 듣게 하신다라는 사실이 참 감사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번 우리는 스스로 좀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현대교회에 이제 매번 제기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너무나도 죄와 심판을 약화시킨다. 말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괜찮아 괜찮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균형이 없다는 거죠. 율법 그리고 복음이 하나로 전해지지 않는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데 심지어 이런 걸 구약에서 꼬집거든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거짓 예언자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상처가 있는데 지금 아픈데 다쳤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거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꼬집습니다. 그거를 아픈데 왜 아프지 않냐라고 말하느냐 왜 속이 있느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꼬집어요. 사실상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해야 되는 기능을 맡은 저로서는 사실 되게 좀 찔리는 말이기도 해요. 저 스스로에게도 아 내가 이러지 않았나 하는 나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나를 좀 그냥 편하게 생각하려고 마인드를 그렇게 하지 않았냐라는 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사실은 그런 점에서 저 스스로에게도 좀 많이 찔리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런 질문은 우린 스스로 좀 던져볼 필요가 있고 또 그 같은 내용을 우린 듣고 있는가 라는 것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물론 한국교회는요 이 반대되는 문제도 너무 많아요. 사실은 보금이 없이 무조건 율법주의적으로 맹신하도록 협박하는 그리고 걱정시키는 불안을 조성하는 그런 메시지도 되게 많습니다. 사실 사이비 종교도 그런 내용을 많이 쓰지만 우리나라 이 문화조 유교적 문화에 또 그게 딱 합의리되어서 기가 막히게 또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들려져오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금 당신이 헌신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는 대표적인 예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바에서 당신이 뭘 하지 않으면 당신은 안 되는 것이고 이미 받은 은혜들이 너무나도 풍성한데 이미 받은 것에서 강조하기보다 우리가 해야 될 것으로만 강조를 하다 보니 그 의도가 어떻든지 일단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히 와 내가 노예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성경은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의 그 명료함 그 중심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더 과연 잘 듣고 잘 누리고 있는가 를 스스로 점검해야 하고 또 그걸 전하는 기능을 맡은 저 같은 사람도 역시나 그것을 내가 잘 드러내고 있는가 또 역시나 점검해보게 되네요. 파트 2로 넘어갑니다. 사실 이제 반 넘게 한 건데요. 파트 2는 지난 설교 때 했던 부분입니다. 이건 조금 그래서 빨리 넘어가고요. 몇 가지 사진 보여주면서 핵심한 보여드리면서 좀 넘어가려고 해요. 일단 들어가면 좀 읽을게요. 일단 지난 앞서 말한 그 15절에서 22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2000년에 걸친 구약 역사를 개반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모세에게 율법을 그리고 율법이 불가결한 것으로 게시한 그 약속을 그러니까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율법과 약속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지금 다 보여줬습니다. 이제 바울은요. 약속으로부터 율법을 거쳐서 이제 그 약속의 성취에 일어나요. 이 순서예요.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 그리고 모세의 율법 시간순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약속의 성취 그리스도로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제목이 그거였어요. 아브라함 모세 그리스도 지금 사도 지금 사도 지금 사도 바울의 생각은요. 이 시간이 계속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모세 그리스도 이 역사가 계속 아브라함의 지금 논증 속에서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때 그리스도로 통한 약속의 성취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유대 민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임을 이제 앞으로 23절부터 쫙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하지만 뭐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고 말하는데 유대인도 아닌데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된 자 심지어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 얘기를 이제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걸 하기 전에 두 가지 우리의 상태를 말합니다. 첫 번째 상태는 과거의 우리 상태인데요.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의 상태고요. 두 번째 상태는 지금 우리의 변화된 우리의 현재 상태입니다. 설교 때 얘기했기 때문에 사진 위주로만 구절과 사진 위주로만 얘기를 할게요. 먼저 1번 23절 24절 읽을게요. 25절은 제가 빠진 것 같네요. 25절을 제가 빼먹었어요. 23, 24절만 읽을게요. 빠졌으니까 지금 세번역을 보려면 휴대폰을 해야 되는데 그냥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의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과거의 우리 모습을 두 가지의 비유에서 바울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감옥입니다. 제가 이 그림은 설명을 돕기 위한 건데요. 우리가 감옥에 갇혀본 분들이 여기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여기 아주 선량한 시민이란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파노비콤 이라는 건데요. 이게 어떤 감옥이냐면 중간에 한 명의 감시자가 있고요. 이 둘레에는 죄수들이 각방을 써서 한 명씩 갇혀있는데 빛이 안에 조명이 없어요. 밖에서 조명이 햇빛으로 자연조명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죄수들은 이 감시자를 못 봐요. 근데 감시자는 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이 둘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죄수들의 실루엣을 볼 수 있어요. 형태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치 이게 꼭 성경이 표현하는 그 감시를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았어요. 성경이 이걸 생각한 건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20세기인가요? 되게 후대예요. 후대에 말한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잘 표현하는 것 같죠.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의 감시를 받는데 우리는 감시를 받는지 잘 모르거든요. 실제로 성경이 알려주기 전까지 우리가 갇혀있는데 심지어 갇혀있는 것 저도 잘 잘 몰라요. 그게 우리의 옛날 모습 이었어요. 근데 변화되고 난 뒤에 더 나아지고 난 뒤에 이 사실을 성경이 알려주네요. 또 하나의 비유는요. 개인교사입니다. 비번이죠. 이 개인교사라는 구조는 1세기 사도바울이 글을 쓰고 있는 1세기 문화에 아주 정형화된 표현입니다. 이 개인교사로 번역된 원어는 언급할게요. 파이다 고고스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문자적으로는 새 번역은 개인교사 옛날 번역으로는 가정교사 또 몽학선생도 있었나요? 예전에 아무튼 여러가지로 번역이 되어왔어요. 그 정도로 계속 바뀔 정도로 이게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학자님들께서 이게 파이다 고고스가 뭐냐면 그 당시에 실제로 그 당시에는 로마사회에서는 노예가 되게 많았는데요. 우리 조선시대의 노예는 딱 그냥 백정 그런 이미지만 딱 박혀있잖아요. 무슨 선사인이었죠? 그런거 보면 딱 노예 노비 딱 있잖아요. 근데 1세기 로마는 달랐어요. 노예가 아주 패러다임이 쫙 있었습니다. 각계 각층의 노예들이 있었어요. 노예도 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그중에 한 노예가 파이다 고고스라는 노예인데 이 노예는 가르치는 역할 혹은 후견인 역할을 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부잣집 도련님의 보디가다 같은 역할도 했고요.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파이다 고고스 이 개인 교사가 담당했던 그 남자 아이는 실제로 그 신분도 파이다 고고스 밑에 두었습니다. 주인인 아버지가 그렇게 설정을 하고 하는게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야 이 개인 교사 파이다 고고스 의 말을 아이가 들으니까 말 안 듣고 학원 안 가고 도련 다니면 파이다 고고스가 회초리를 들고 다니면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당시 공예품들에 보면요. 파이다 고고스가 있는데 이 뒤에 있는 노인이 파이다 고고스예요. 손에 항상 지팡이나 무기를 들고 다녔어요. 회초리 같은 걸 언제든지 때리고 다니는 여기 그림은 안 넣었지만 어떤 다른 그림에는요. 한 면에는 도망가는 아이의 모습이 있고요. 그 반대편에는 그걸 쫓아가는 파이다 고고스 개인교사의 회초리 딱 들고 있는 쫓아가는 그 개인교사가 또 그려져 있었어요. 그 당시에 문화였던 거죠. 그렇다면 이 파이다 고고스 이 개인교사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선생님이 아니라 훈육하는 사람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 문화 때문에 좀 잔인할 정도로 가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 원으로 넘어갑니다. 율법은 감옥과 같았고 이 개인교사 파이다 고고스와 같았어요. 율법은 우리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고 또 불순정하면 때리고 버리다라는 것을 경고해주고 그걸 통해서 주인인 아버지 누구를 비유한 거죠? 하나님을 비유한 거죠? 하나님의 그 뜻을 표현한 것이 율법이다라고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율법은 간수처럼 우리를 율법 조문이나 그 감옥에 집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의 그 어떤 율법 밖으로 넘어갈 수 없었어요. 우리 힘으로는요. 철저히 그 틀 안에 갇혀서 살았었던 겁니다. 이전의 우리의 모습 우리는 몰랐지만 그리고 우리 악행을 꾸짖고 벌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 해결되죠? 믿음의 때까지 그래서 이제 신양성경을 보면 여러분 두 시대가 나옵니다. 하나는 율법의 시대 정죄의 시대 예시대 뭐 다양하게 표현되는데요. 그게 첫 번째 시대고요. 두 번째가 바로 지금 나오는 믿음의 시대입니다. 혹은 그리스도의 시대 혹은 은혜의 시대 이 은혜의 시대는 이 은혜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열린 시대고요. 이미 그 시대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겁니다. 그 시각을 갖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시대가 쫙 열렸는데요. 26절 29절 읽어볼게요. 이제 마지막 구절이죠.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도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오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큰 지난 글씨만 읽을게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빛님 여러분 지연님 유미님 한빛님 승마님 성진님 또 우리 제이님 우리 또 참여하지 못하신 우리 모든 빛님들 지난번 참여하셨을 때 병문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지금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 된 분들이시고 이미 우리들은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또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예요. 그리고 이 하나는 단순히 어떤 무슨 지역교회 소속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그런 가시적인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는 우리가 다 하나인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여러분은요. 우리는요. 아브라메 후손이고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린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면서 얘기하면 좋겠어요. 구원 회심으로 시작되는 이 구원은요. 사실 아주 신비한 초자연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자연적입니다. 아주 일상적이에요. 지금 우리 손으로 만져지고 눈으로 보여지게 그 구원이 결과로 열매로 나타납니다. 바로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실이 그렇다는 그리스도와 하나이고요. 여러분 우리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이고 큰 상속이 예민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은혜들은 우리 한번 고민해보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하지만 각자에 맡겨진 일상에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극히 자연적인 이 나의 일상에 어떻게 나타날까를 우리는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질문도 세 번째까지도 한 번에 드려볼게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을 알기도 전에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게 참 놀라워요. 이걸 알아야 이걸 누리는 게 아니라요. 이미 누려왔어요. 사실상. 그런데 아 이게 그거였구나 알게 하시는 역할을 또 성경이 해주고 또 구체적으로 이것을 더 확신을 주는 도구로 또 이 성경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과거의 그 은혜를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혹 생각나는 경험이 있으신지. 그리고 세 번째 참 이 좋은 은혜들이잖아요. 정말 지극히 좋은 은혜들이에요. 이 큰 복들이에요. 이것을 참 누리기에는 우리의 현실이 참 녹록지 않죠. 너무 너무 바쁘고 또 짜증도 많고 너무 힘들죠. 분주하고 저는 산만하다라는 표현을 되게 잘 쓰는데 너무 산만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산만하고 피곤합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그것들이 나에게는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떤 일상의 그런 은혜를 누리기 방해하는 그 일상의 어떤 장애물들을 어떻게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좀 내 눈앞에서 치울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한번 우리가 적용하면서 해보는 겁니다. 이제는 이런 나눔만 하는 것으로 시간을 열겠습니다. 한번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시면서 제가 한번 보이는 순서대로 지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부터 순서대로 할게요. 유미님 유미님 또 바쁜 중에 또 참여하시기 위해서 또 빨리 와주시고 감사합니다. 혹시 이 질문을 다 답을 해주셔도 좋고 그냥 원하는 것만 해주셔도 좋은데요.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뭔가 갑자기 훅 질문으로 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저는 일단 두 번째 걸로 답을 해보겠습니다. 은혜를 내가 은혜인지 은혜라는 것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부터 내가 은혜를 노려왔다는 말 일단 그거 자체를 오늘 말씀으로 들은 게 성형님이 나한테 또 다시 알려주신 하나의 좋은 포인트 였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3번과도 연결되는데 알지만 누르지 못하는 분주함이 저희한테 있는데 은혜라는 것 자체로 그런 부분 생각이 들고 저는 교회에서 일을 하잖아요. 제가 교회 들어오게 된 때가 갑자기 딱 떠올랐어요. 들어오게 된 계기가 제가 진짜 몸도 몸도 엄청 망가지고 최종적으로도 누구 하나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가족들에게도 비밀이었던 제가 큰 사고를 쳐가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밥을 안 먹고 기도를 했어요. 먹을 게 없어서 밥을 안 먹었어요. 그렇게 해서 기적적으로 사실 교회에 들어왔는데 왜 이게 떠올라냐면 제가 계속 여기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게 그거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거 말씀 들으면서 그때가 떠오르는 여기서 결론을 내지는 않을게요. 떠오르면서 내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제가 뭔가를 생각하고 고려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함으로써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되든 다시 생각을 출발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불만이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거기서 출발해야 겠다라는 생각들을 다시 하는 생각이 됐고요. 이게 대답을 하기가 좀 그런 게 앞에 정말 갑자기 훅 문제가 들어오는 것 같아가지고 앞에 배운 거랑 무슨 상관이지 갑자기 내가 무슨 상관이지 포인트가 어떻게 된 거지? 그게 질문이에요. 요즘 저희 실제 설교를 들으셨다라는 전제로 확 넘어가긴 했어요. 그렇군요. 설교 때 다 해서 반복할까 봐 그 얘기를 주셨으니까 그래도 감사하게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율법 아래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23절에서 25절이 얘기를 하고 바울이 이제는 그 시절이 이미 우리에겐 지나갔고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상태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 믿음의 시대다. 그 믿음의 시대는 바로 이렇게 이렇게 이같은 큰 은혜와 복들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다. 이것은 여러분이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부여해 주신 것들이다. 말 그대로 은혜인 것들입니다. 말 그대로 큰 복들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하나도 아니고 두 개도 너무 여러 개인데 하나님의 자녀 너무 많이 들은 거죠. 교회 다니면서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생각보다 너무 중요한데 잘 인지하지 않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 내가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었다라는 사실. 표현도 되게 멋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런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이다. 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지금까지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은 자기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상속자다. 율법을 율법의 행위를 한례를 지키는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상속자다. 라는 생각을 갖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그게 아니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고 은혜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긴 받았는데 그 후손들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똑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의롭담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렇다면 그들 또한 누구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얘기는 안 했었지만 예수님도 이 같은 표현 이런 같은 맥락에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보강제사 하시거든요. 얼마나 그들에게 율법주의자들 민족적인 의가 크게 작용했냐면 정말 지긋지긋하게 작용했으니까 이 돌에 심지어 길가다가 예수님이 하물며 돌에 비유해서 이것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 라고까지 후드로 까셨을까. 그래서 마지막 포.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사실은 단순히 내가 아브라함의 몇 대 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상속들 그 유업들이 우리에게 성취될 거다. 라는 것으로 연결돼요. 그리고 그 같은 내용들이 신약에 많이 나타나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훗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 나라 역시나 우리에게 유효하고 또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있을 것임을 또한 우리가 기대하게 되고 그 사실이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이 같은 복들이 있어서 이 복을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잘 못 누리고 생각 안 하고 못 느끼고 사니까 사실 유미님이 주신 그 질문이 너무 타당한 합리적인 질문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왜냐하면 이 질문이 너무 낯선 거예요. 실제로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도 지금 봐도 또 낯설어요. 어떤 면에서는 피부로 느껴지는 것 그런 느낌이 아닌 거지 근데 성경은 이걸 직설법으로 표현하거든요. 이미 사실로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이미 이렇게 된 거야. 너희는 이거야. 이거는 너희는 이런 것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과거에 또 이것을 어떻게 누려왔을까? 지금 나에게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를 한번 우리는 자주자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미님. 그리고 이어서 승마님. 제가 보이는 순서대로 승마님. 유미님 뭐 말씀하시려다가 막혔어요. 아니에요. 나중에 질문할 수 있는 시간 있으면 할게요. 네. 그럼 한 번씩 나누고 질문 시간 갖겠습니다. 네. 그러면 승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맞는 답인지는 모르지만 하루 출발을 성경 펼치는 거로 출발할 거냐 소설 수풀집과 같은 제가 읽고 싶은 책으로 하루를 시작할 거냐에 따라 성경으로 시작하면 중간중간에 또 암송하는 제가 구절 더 있습니다만 그거 확인하기 위해 첫 단추가 잘 끼어졌기 때문에 성경에 잘 머물어 있을 수가 있는데 처음에 그냥 책이라던가 음악이라던가 이걸로 시작하게 되면 이상하게 성경으로 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 보니 그냥 하루 하루 묵상을 오늘 마음에서 사나 이렇게 묵상할 건지 아니면 성경을 펼치는 걸로 시작을 할 건지 거기에 따라 조금 마음이 산만하다 잠잠하다 제 삶에서는 그렇게 하루의 삶으로 봤을 땐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은혜를 못 누리게 마음을 빼앗는 건 지금은 크게 없고 예전엔 너무 분주해서 그랬지만 지금은 시간상으로는 문제가 없고 언제까지 더 넓은 빈들 광야를 걸어갈까 은혜가 좀 뭐라고 덜 누려지면 그런 걱정이 들다가 멀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름길이다 은혜가 은혜가 많이 깨달아진 날에는 지름길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가 덜 누리느냐 덜 누리게 되느냐 차이가 있고 말씀하신 우리가 빈들때 그걸 비로소 온전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 땅에서는 정말 감사하고 믿음 주셔서 성경 주셔서 말씀 주셔서 찬양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 땅에서는 아마 티끈 만큼만큼 아무리 많이 깨달아도 티끈 만큼만큼 깨닫고 천국에 갔을 때 이게 이렇게나 어마하고 위대하고 로또보다 10배 100배 엄청나게 큰 거구나 알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관님 네 이거는 이제 이어서 이제 저인데요 제가 보이는 순서라서 저같은 경우는 첫번째 걸로 한번 좀 나눠보고 싶어요 이제 이 은혜들이 내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날까 전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사실 샤이니 처치를 이제 이렇게 성진 목사니가 함께 이렇게 꾸려나가는 이 과정이 사실 현타가 소위 올 때가 많잖아요 성진님 또 그럴 때 틈틈이 제가 좀 바라는 마음속에 있는 위로는 갑자기 빈님들이 좀 많아진다라든지 혹은 재정이 풍족해진다라든지 혹은 뭐 그런게 아니더라도 좀 유명해진다라든지 그래서 조금 많은 이들이 좀 우리가 접촉된다든지 뭐 나쁜 소망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라면서 또 그거에 필적하지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 그러한 또 일들이 또 우리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때가 많았어요 실제로 참 놀라웠죠 지금까지 참 그런 생각에 너무 감사한데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그런 것도 너무 참 감사한 은혜들이었는데 사실 오늘 이 내용이 지금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지금 그럼 나의 상황에서 가장 큰 위로고 가장 큰 용기구나 라는 사실이 좀 새롭게 지금 다가와요 사실 이런걸 내버려 두고 다른 곳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시지만 지금 저한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 근데 이런게 더 중요해 이게 이미 내가 너에게 준 복이야 라는 사실을 너무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게 좀 저한테는 좀 새롭습니다 이게 나에게 위로가 되고 어떤 형태든 어떤 모습이든 어떤 시기든 이게 나에게 용기가 되고 이게 나에게 동기가 되고 계기가 되고 또 결과가 되고 열매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 첫 번째 질문을 좀 대신하고 싶어요 이 지극히 일상적인 자연적인 저의 일상에 있어서는 그렇게 현재로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조심스럽게 나눠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 제 눈에 보이는 순서는 이제 손지연님 네 그 질문을 읽으면서 두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순으로 대답하는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우리는 지각하지 못했더라도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혹 생각나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라고 했을 때 그 이 질문 있자마자 생각났던게 제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뭐 수술실에서 간호사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손 맞췄던 그런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서 일을 하게 되고 종종 막 연락하고 막 지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순간 그냥 좀 멍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나에게 주신 이 시간 이 삶 자체가 은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면서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결과는 자연적입니다 라고 할 때 내가 지금 이렇게 숨쉬고 있고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 질문에 보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나요 주어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삶을 살아가는 오늘 살아가고 내일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는 말에 당연하지 않게끔 생각하고 또 오늘 나의 이 하루를 또 내일 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는 것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리고 제이님 혹시 혹시 나눠주실 수 있나요 상황이 조금 어려우신 것 같고 이어서 성진님 혹시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세 번째 다 포함 되는 거겠지만 세 번째 질문을 중심으로 대답을 해보자면 어쩔 수 없이 조금 그런 용어들을 쓸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우리는 항상 은혜랑 반대되는 쪽으로 사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주고자 하는 복음이 주고자 하는 것과 반대되는 쪽으로 사고하거든요 저를 보면 그리고 성경에서 그 복음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리켜서 육신의 생각이라고 또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주어진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끊임없이 그 내 옛 본성 옛 시대의 자아 육신의 생각으로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나의 모습 어쩌면 복음 안에서 사고하는 것은 나에게 오히려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의지를 발휘해야 되고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그런 의지를 또 발휘하게 되는 거겠지만 어떤 복음적으로 사고하려고 하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생각으로 생명의 생각으로 옮겨가려고 내가 애를 써야 될 건데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런 점에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특히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그런 고백을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저라는 사람을 순종하게 하시는 방법은 그리고 그리고 그 생명으로 인도하셔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하시는 방법은 저를 뭔가 굉장히 엄격한 규율 속에 집어넣으시는 방법이 아니라 이건 제 경험상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저로 하여금 상기시켜주게 하시는 방법으로 제가 다시 그 순종의 자리로 결단하고 돌아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최 목사님도 나누어 주셨지만 사실 제 개인의 일상뿐만 아니라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도 끊임없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떤 사회의 성공과 실패 내가 어떤 성취와 이루지 못함을 계속 판단하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도 그런 눈으로 보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을 때 결국에는 우리 공동체를 너무 사랑하고 또 최 목사님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 것은 또 그를 통해서 복음을 다시 듣게 하시고 복음을 다시 상기하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이 모임들을 통해서 내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내 육신의 어떤 원리가 아니라 복음의 원리를 다시 한 번 더 내가 상기하게 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그 순종으로 옮겨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이 내용이 다음 주부터 제가 나눌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실존적으로 내가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그래서 저는 이 공동체가 참 소중하고 귀하고 감사하다 같은 복음 같은 믿음 속에서 또 연약한 내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주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진님 혹시 또 한빛님 가능하신가요 지금 네 가능합니다 들리는 들리는 걸 크게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네 아주 좋아요 저는 저도 좀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어지긴 한데 어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누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소위 우리가 은혜가 은혜가 좀 이렇게 누려진다 충만하다 하던 시기에는 세상에 막 그런 어려움과 걱정과 고민들이 세상에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크게 막 왈관왈부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어요 막 내가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아니면 뭐 어떤 문제들이 나를 막 더 괴로워해야 될 순간이라도 그렇지만 나는 진짜 이 복음이 나한테 있잖아 그래서 내가 그것의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들이 나한테 없더라도 뭔가 평안하고 안정할 수 있는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약속 안에서 믿음이 발휘되는 순간들이 아닌가 그 자녀들의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고요 그거랑 또 이어서 또 이번 질문도 함께 했을 때 뭔가 내가 아닌 타인인데 그냥 계산 없이 사랑할 수 있었던 순간들이 있었을 때 그런 순간들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은 오히려 그 반대되는 순간은 그런 것들이 없을 때 괜찮을 수 있다 평안했던 순간들과 반대되게 이런 것들이 없는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 나한테 없는 거에 대해서 되게 책임감으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순간들 좋게 말하면 책임감이고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교만한 시간들 내가 그것들 다 책임져 내야 되고 이 삶을 감당하려고 하고 뭐 그런 시간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생을 손 놓고 살겠다 이건 아니지만 뭔가 더 여기서 신앙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가실까를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 기도하기보다 다른 것들을 더 먼저 찾으려 했던 시간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오늘 은혜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이미 주어진 이미 여러분이 속한 그 시대의 원리 믿음의 시대의 원리에 맞는 사고와 생각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것이 이미 좀 우리에게는 너무 이질적이고 또 기적적인 사실 모습이 지금 현실 우리가 지금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하고 싶어요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요 사실 이런 생각과 이런 얘기를 언제 우리가 일상에서 해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잘 안 하거든요 이렇게 성경이 알려줄 때에 하게 돼요 아 그렇군요 질문 좀 질문 좀 질문 좀 없으신가요? 질문은 좀 없으신가요? 질문은 좀 없으신가요? 뭐라고요? 전체 문맥상 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항상 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표현한 거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가 참 궁금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냥 누린다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 이 정도가 아니라 유업으로 받는다 상속이라는 표현을 유업으로 받는다 이런 표현들이 저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가 좀 늘 궁금했거든요 진짜 너무 아주 좋은 질문 깊은 질문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구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식으로 먼저 좀 출발을 하고 싶어요 사실 그 유업이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도 얘기할 때 그 맥락은 그 아브라함 얘기 때부터 시작을 할 때에 그 어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한번 우리가 좀 상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들을 받고 또 돌아다니면서 사실 살았거든요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해줄 것이고 또 약속의 땅을 주시니 네가 다니는 그 모든 것을 땅으로 또 주시겠다고 했어요 사실상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또 복을 받는다라고까지 맨 처음에 또 얘기를 하셨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에 사실상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너를 중심으로 내 나라를 세워갈 거야 라고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과 다름없는 거죠 왜냐하면 땅이 있고 백성이 있고 또 그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알고 계시니 그 같은 하나님이 다를 다스리시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요 잠시 잠깐 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른 나라에 가서 조금 세상적인 안정을 찾을 때도 있긴 있었지만 애국 같은 곳 가서 이렇게 막 잠시 피하기도 했었고 자기 아내를 팔기도 했었고 그랬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어느 나라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를 생각하고 바라며 찾았어요 그게 또 히브리서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그가 보여준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이 주실 것을 계속해서 바라고 계속해서 소망하고 계속해서 사모하고 찾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또 이 유업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용어로까지도 실제로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이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들 나라도 포함되고 주실 복들까지도 다 포함되겠죠 어쨌든 하나님이 주실 모든 것들을 유업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은 결국 이 세상에서 찾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바울도 우리에게 또 말을 한 번 더 해주고 있는 셈인 거죠 우리에게도 그같이 유업이 이미 주어져 있고 또 완전히 주어질 건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주어졌다 놀랍게도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면서 실제로 한국인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점에서 정말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라는 또 그 아까 후손들이 아니라 후손이라고 했던 시들이 아니라 시라고 했던 그 단수 표현 그리고 그 집합 표현으로 우리가 속해진 것도 사실상 어느 정도 성취가 되었고 근데 앞으로 더 완전한 성취가 되겠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성취되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 성취되는 과정 속에 살고 있고 이제 훗날 완전히 그 유업이 우리에게 짜잔 이루어질 그 날을 우리는 기다리며 살고 있는 셈이 된 겁니다 그렇게 저는 아브라함과 연결되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이게 되게 유미님 질문을 공감하는 게요 저도 그랬어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굉장히 그 설명드리면 되게 감동적이고 벅차오르거든요 근데 그 듣고 나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인데도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거든요 뭔가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이거 제가 썰교 때 한번 들었는데 다음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그런 면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설명 들어왔던 부분이 좀 어려운 요소가 있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최 목사님 말씀에 동의하고 아브라함 관점에서 봐야죠 아브라함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이 상속자가 이게 두 가지 이미지가 겹쳐져서 그래요 복합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메타포를 사용해서 신약 성경에서 사실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혼돈되면 막 섞여버려서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건가? 아니면 다른 건가? 같은 데 차원이 높은 건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헷갈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이 유업이라고 표현된 건 이제 유대주의자들을 좀 염두에 둔 표현이고 사실은 바울은 그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상대방이 어떤 문화에 살고 어떤 배경을 지식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넘나들어요 막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성경이 천재죠 종용무진해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 이방인을 또 대상으로 한 본문들에서는 또 그런 표현 잘 안 쓰고요 진짜 뭐 예를 들면 빌리뽀서 같은 거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 그렇게 표현해주고 시민권을 가졌다 사실은 같은 말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미님 질문 덕에 사실 이 차도 바울이 갖고 있는 지금 또 여전히 오늘 본문에서 갖고 있는 그 생각을 한 번도 우리가 좀 되새겨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도입에 들어가실 때 하나님 제가 지금 아까 본문을 볼 수가 없어서 같이 볼 수가 없어서 헷갈리는데 그 유언장 얘기를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유언장과 같은 속성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유언장을 변경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약속이 변경할 수 없다는 게 포인트인 거죠? 네 그 유언장과 같은 속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 그래요? 네 그 언약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죠 그러니까 아브라엠에게 약속을 주셨다 언약을 주신 건데 언약 그 언약이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언약이라는 표현 자체 유언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어떤 혹단은 또 있고 그냥 단순히 또 계약으로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좀 논쟁이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다른 본문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절대 논쟁이 없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유언의 의미가 강하게 묻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마 그거를 가져왔던 것 같아요 아 여기 유언의 그 의미가 같이 있고 실제로 자기가 구약성을 바울 입장에서 봐도 하나님이 또 유언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갖고 우리에게 절대로 변하지 않게 또 일을 하시기도 하고 무엇보다 마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차원에서도 마치 그 죽음을 또 생각하는 차원에서도 유언과 같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시는 장면이 아브라함이 잠자는 중에 그 환상으로 그 쪼개어진 고기 사이를 횃불이 지나가는 장면으로 또 보여주시는 거기서도 이제 언약이 나오죠 그것도 유언이라는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격을 우리 신약 구약 할 때도 같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약 할 때도 언약 또 유언이라는 게 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건 이제 그 문맥상에서 의미가 정해지는다라는 게 더 맞는 표현이고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메타포르 유언으로 너희가 그냥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이라면서 그 유언을 끌어오면서 모든 걸 다 확립을 시켜버리죠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유언도 가져왔고 또 하나님이 그 부약성령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성격에 있는 그 유언도 가져왔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모든 걸 다 통합해서 사실상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유미님이 속성이라고 얘기하신 그것도 사실 들어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질문했냐면요 유언이라고 하는 거는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변경할 수 없는 거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유언이 변할 수 없는 속성이라는 것이 저는 이제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죽으신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보면 갑자기 그게 약간 돈이 진짜 좋은 신학적인 사고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짧게 언급했지만 성진님 그 아브라함이 이제 잠잘 때 환상 중에 쪼개어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그게 사실은 그런 의미잖아요 예전에 성진님이 설교되어 주셨어요 이거 가지고 이 속을 어기면 어긴 사람이 목숨을 이제 사실은 버리는 거거든요 이 쪼개어진 고기처럼 그 꼴이 날 거다라는 의미에서 낮은 그 사실상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 같은 언약을 그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라는 거는 이미 이제 너무 확연한 사실이거든요 현재 우리가 아는 사실로 드러난 것 중에 어쨌든 근데 그 문화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지나가야 맞는데 아브라함이 을이니까 근데 하나님으로 표현된 그 타는 횃불이 지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을이 되어주신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은 언제 나타나냐면 우리가 알죠 하나님이 언제 죽으셨냐 바로 그리스도 죽으신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으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거기서 또 연결되고 그리고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구약에 그 표현을 쓴 게 그걸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제 그런 걸 예표라고 하는데요 이제 내다보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 목사님이 문맥에 따라서 좀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언이라고도 볼 수 있고 언약이라도 볼 수 있다라는 말은 지금 이 구절 있죠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 17, 18 이 말씀이 배경이 창세기 15장이라서 그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으로 돌아가 보면 창세기 그 15장에서 하신 말씀을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15장의 배경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통과하시는 횃불의 환상 그 언약을 언급하면서 유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이제 최 목사님이 이제 실제 유언의 메타포도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 절대로 변경될 수 없는 그 목숨을 담보로 한 약속을 한 것이다 라는 점에서 이제 유언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사실 이거는 좀 논쟁의 여지는 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단지 그냥 메타포적인 그냥 이제 예로서 했다라고 그런 점을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긴 보는데 근데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유미님이 어 진짜 그게 그거야? 좀 동의하기 어려운데 라고 생각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될 것은 이 유언이라는 말의 성격 자체가 당시에도 공증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유언이 당시의 법적인 의미에도 변경될 수 없는 그런 확증하는 그런 장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확실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유언장도 누군가가 함부로 수정한다거나 나중에 말을 바꾼다거나 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당시의 사회 어떤 그걸 모르더라도 요즘의 상식으로 생각하더라도 공증이 끝난 변호사의 사인이 들어간 그 유언장은 요즘에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죽었건 안 죽었건 간에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이 살아있더라도 유언장을 바꾸려면 공증을 해제하고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을 해서 새롭게 공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굉장히 법적 효력이 강력한 그런 메타포도 끼고 있으니까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크게 이해가 달라지진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아무튼 배경 자체는 창세기 15장 배경이라서 죽음을 염두에 둔 거는 그 죽음의 메타포는 분명히 들어있는 겁니다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게 실제로 의미만 생각하면 되는 건지 실제로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건지까지가 궁금했어요 성진님 말씀 잘해주신 것처럼 사실 어떤 선택을 하든 본문 이해는 별 문제는 없지만 저는 제가 말한 대로 생각하고 제 연구한 바로는 그래요 또 사도 바울의 특징 때문에 더 그렇고 바울이라면 충분히 그럴만 하죠 사실 동맥상에서도 후손 그거 단수로 표현된 걸로 그게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걸로 가는 게 사실 되게 독특하거든요 그것만 해도 사실 뒤에 가면 더 비슷한 유로서 사실 쓴 게 또 하갈과 사라에 대한 비유도 사실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데 사실 그것도 거의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게 립업되는 그런 부분인데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시키죠 근데 이게 바울이 최 목사님도 언급하시겠지만 이게 바울이 어떨 때 보면은 그냥 갖다가 쓴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그렇게 쓴 것 같아 보이는 거는 내가 공부가 덜 돼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로 바울이 그냥 쓴 건 없어요 이게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신약의 사도니까 선지자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데 앞서서 최 목사님이 앞시간 바이블 플렉스 시간대에 나눴던 것처럼 바울은 신약의 선지자거든요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는 개시의 담지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쓴 말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냅다가 쓴 거는 없다라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그 의미가 무엇일지 탐구하는 게 마땅하긴 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또 이런 거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해석을 구약 설교를 또 해야 되고 하면 또 일반 성도들도 구약 성경을 보면 또 의미를 또 고민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보다 과거이긴 하지만 어쨌든 구약보다는 미래인 신약의 특히 사도 혹은 그 개시를 받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해석해주면 최고의 주석이죠 그렇게 바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저는 좀 재밌고 그 권위도 참 저에게는 좀 많이 특별한 것처럼 느껴지기는 해요 그래서 더 신비롭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언급들이 저는 사실 이제 저의 오늘 오늘로써 저의 4번의 시간이 끝났고요 다음 주부터 성진님이 인도를 해주실 건데 아까 얘기하신 또 그런 하갈, 사라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어떤 단순한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메시지들 그런 것들이 그렇게 또 단순하지 않아요 단순하다는 말은 그냥 아, 착한 일하고 살면 되는구나 교회 다니면 그래, 이렇게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사랑하며 살면 되는구나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엄청난 지금까지 말한 모든 무게가 다 집약되어 있고 그 의미가 다 이렇게 함유되어 있는 그런 차원에서 좀 근데 그런 내용들이 성경이 다 일관되어 있어요 그런 방식이 그게 더 놀랍죠 또 심지어 심지어 저자도 다른데 그런 거 보면 아, 돼지의 책이 아닐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기도 하고 저는 참 특별한 것 같아요 그런 걸 느끼는 게 참 재미있어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다른 여러 가지 질문들 혹시 제가 그 광고하면서 궁금하실까 봐 올린 거 있는데 두 가지는 좀 해결이 되셨나요? 하나는 이제 부정적인 것 같은 율법을 하나님은 왜 주신 걸까? 네, 요거는 이제 율법의 목적과 기능을 통해서 해결이 되셨을 것 같고 두 번째로 나는 한국 사람인데 이 율법이 뭐에 상관일까 하는 거 요것도 좀 해결이 되셨을 것 같아요 사실 그거는 제가 계속해서 다룰 겁니다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율법의 기능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에게 율법이 왜 필요한가 요런 것도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그런 조회를 싫어하는 분들 중에 이런 비판을 해요 사막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 이렇게 막 비꼬아요 유대 구약의 하나님을 그렇게 비꼬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좀 아쉽죠 우리로서는 솔직히 단지 그런 게 아닌데 신구약 성경이 하나의 성경이 이유가 있는데 그런데 사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분들이 그런 사고를 하기까지 굉장히 진지하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탐구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럼 또 그러면은 율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뤄놓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들었다는 건데 그 말이 그 사람들에게 그 정도까지 호소력이 없었던 것으로도 또 볼 수 있어서 얼마나 또 우리 책임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책임이 무거운가 하는 것도 또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손지연님은 이 시간에 비행 중입니까? 아니면은 도착해 있을까요? 비행 중일 것 같아요 8시 반 비행기여서 밤 8시 반 비행기예요? 네 화이팅해서 조심해서 잘 가시고 네 또 오랫동안 타국에 계실 텐데 샤이닝 처치가 항상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요 혹 나중에 또 갈라디아서를 읽으시다가 질문이 생기시면요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합시다 1에서 3장은 저한테 질문 주시고요 4에서 6장은 한성지 목사한테 질문 주세요 이제 더 재미있을 겁니다 아 더 실제적일 거라서 근데 제가 지금 조금 보면서 계속 보고 있는데 느낌에 저는 이제 최옥상의 스타일이 완전 달라서 이렇게 사실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들이지는 못하긴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 그럴만한 내용도 거의 없어요 뒷부분에는 반복되죠? 네네네 뭐 반복이기도 하고 사실은 어 조금 더 실존적이에요 그래서 뭐 같이 바이블플렉스 시간에도 여기 플렉스 타임에도 조금 더 함께 우리 삶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최옥사님이 진짜 준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연 삭제하지 마시고요 꼭 놔뒀다가 나중에 꼭 갈라디아서 읽고 싶으실 때 꼭 같이 보셔야 돼요 나중에 책 쓰세요 책 이것도 참고한 거라 아 레퍼런스 혹시 궁금하실까봐 레퍼런스는 사실 이거 대학 청년 때 읽었던 책인데 그 존스토트 갈라디아서 강의 BST 시리즈라고 있어요 바이블 스픽 스투데이인가 성경이 말한다? 뭐 BTS 뭐 하여튼 뭐 그래요 그 책이 이제 대학 청년 때 기본서로 썼던 건데 조금 두껍긴 해도 설명이 아주 쉽고 특별히 문제될 내용은 없어요 뭐 해석이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런 거 전혀 문제 안 되니까요 혹 더 내가 좀 성경 궁금하다 그런 책들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혹 또 그런 부분에서 저희한테 성진 목사님이랑 저한테 또 추천 부탁하시면 저희가 또 더 좋은 것들 많이 나왔으니까 또 추천드릴게요 네 그럼 레퍼런스까지 가입했으니 이제는 마쳐야겠죠 자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이 사실 이미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다르지 않은 같은 동일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 사실임을 우리가 알았고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 믿음의 때에 사는 우리에게 그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되새겼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주님의 것이 됨을 또한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이 됨을 또 우리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예비하신 그 성경에서 예비하신 모든 유업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확신하며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이 은혜가 우리 평생에 우리 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상 속에서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누려지지 않을 때마다 그 누려지지 않음을 결코 자연스럽게 여기지 않고 애통해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살아있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 십 년 가운데 날마다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기도대로 우리가 여전히 주님 안에 속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그저 소원하고 바라오니 주님 이 말씀이 알려주시는 대로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항상 있고 또 항상 이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내용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주고 없어서 성경을 알아가미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길로 열리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더 깊이 느껴지고 더 깊이 상고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도록 인도하시며 또한 한 주간을 주님께 또한 내어 맡겨오니 또한 부탁드려오니 주님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